이번 시간은 20페이지죠.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분류상에서는 일단 토지의 분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토지 분류 안에서는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빈지, 포락지 또는 소지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고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주택법상에서 우리가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보시게 되면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뀐 거죠. 개정이 된 거.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셔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류관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리해두시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그래서 토지의 용어의 정의로 우리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1번 지문에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지라는 것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행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후보지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지 나와 있죠. 필지는 하나의 지본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필지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단이 해당이 되는 것. 그 얘도 자주 출연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위권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5번 지문에 보시면 맹지는 도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없죠. 그래서 그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본부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형 문제의 답은 4번.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할 때 전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21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택지 나와 있죠. 택지도 가끔 지문으로 활용하고요. 부지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 이렇게 쓴다는 거.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그 다음에 지문 4번의 나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법제하고 빈지가 있는데 빈지는 우리가 바닷가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빈지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지문 9번의 소지. 그 다음에 11번의 퍼락지 있죠.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정리는 꼭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시험상에서 지문 구성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애들이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30일의 기출이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봤을 때 하나의 지문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라 걔는 뭐를 얘기한다? 그건 필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대표이용 문제 풀었을 때도 비슷한 지문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한 번은 틀리게 한 번은 맞게. 이렇게 수시로 바꿔서 주니까.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시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애는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지 않고 걔는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틀린 거죠. 낮이라는 것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요.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제약이 있죠. 이게 없는 것을 우리가 낮이라고 그러죠. 공법상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다 공법의 적용은 다 받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보시면 자연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는 우리가 소지라고 그러죠. 부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포락지가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 그래서 1번에는 답이 5번. 그러니까 이렇게 31에 32의 문제를 보셨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구별만 하시게 되면은 포인트를 확실하게 딸 수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 지문에 보시면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을 인해 필진에 비어있는 토지 있죠. 걔는 부지가 아니라 공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조건 관계도 있고요.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화재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한 이런 목적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는 대지가 아니라 걔는 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투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걔는 빈지가 아니겠죠. 걔가 포락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걔는 포락지가 아니라 걔가 빈지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할 때 또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문 두 개를 붙여주고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죠.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기억에 택지는 주거, 상어,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니은에 보게 되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일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지 평가는 일반적으로 일괄 평가를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읏에 보시면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거는 일단 표준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표본지는 저희가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정된 토지를 그걸 우리가 표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그러니까 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라는 것은 그건 후보지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감정평가상의 용어를 중개사 쪽에 넘어와서 문제가 언급이 됐을 때 그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일단제하고 표본제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정도는 같이 구별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 또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이용성의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던 얘기죠. 4번에 이제 1번 지문에 보시면 부지가 나오죠. 이 부지는 포괄적인 용어죠. 그래서 건축 용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온 것처럼 도로나 하천 등의 용도 있죠. 그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선화지는 우리가 고압산 아래의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상 한전에서 우리가 고압선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지상에서 30에서 70m 사이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제 이 고압선을 설치하죠. 그러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이용성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상 평가할 때는 선화지 감가를 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맹지같이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해도 활용을 하는 이유는 지문의 파악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풀 때 1분 내외에서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5개의 지문 중에서 3개 정도는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에 가면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러면 걔는 빈지가 아니겠죠. 걔가 포락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보시면 택지란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택지는요. 대지조성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5층짜리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토지들은 다 이렇게 고층의 오피스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될 때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하죠.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 유념하시면 되겠고. 필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인데 획지는 토지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가서 보시면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관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걔는 후보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라는 것은요. 시험상에 언제든지 꾸준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필지, 획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보시면은 다음은 토지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이 몇 개냐라고 해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기역, 리은, 디글, 리을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때는요. 하나를 풀고 밑에서 찾아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먼저 기억해 보시면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택지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등에 대한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 있는 2번하고 4번은 일단 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게 되면 획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위권이 미치는 범위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거는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역시 또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1번 아니면 3번이죠. 근데 얘네 차이가 뭐냐면 리을이죠. 디근만 있느냐 리을이 있느냐. 그래서 리을을 풀어가지고 리을이 맞으면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리을이 틀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을 봤더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귿에 대한 걸 풀겠군요.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에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여기서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 안 풀어봐도 미음까지 안 풀어봐도. 미음에 나오는 건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는 건부지가 아니라 걔가 공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요령으로 항상 풀어야 된다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본 거죠.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혀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도로변 과수원이 전후로 전환 중인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죠. 택지 지역 안에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거, 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우리가 세분이 됐었을 때, 그렇죠? 여기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택지가 이게 이제 도로변에 대로변에 접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원래 도로 이면에 있던 주택들이 앞으로 도로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택으로 쓰기보다는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건 이행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돼서 이게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그러면 택지 지역 안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행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도로변 과수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과수원이 뭐로 전환이 되냐면 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이행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죠. 물어보는 패턴이 박스 유형이 나오면 두 가지예요. 기응, 리언, 디귿, 리얼, 주든가 아니면 몇 개냐? 이걸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라고 얘기해야 돼 있죠. 예, 그래서 걔는 공지가 아니죠. 예, 걔는 휴안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희가 강의할 때 알려드린 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가을에 수수 끝나고 농지를 쉬게 해주죠. 지력 회복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돌아오고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맹지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획지는 하나의 집원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기의 단위를 말하는 것은 획지가 아니라 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후보지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법지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법지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 경사지 면적 등은 우리가 활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맹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지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틀린 것은 공지가 이제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획지가 아니라 이거는 필지로 봐야겠죠. 여기서 두 가지가 틀렸고 여기서 맞는 게 세 개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타가 나서 이게 4번으로 돼 있는데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9번 문제. 다음 법률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주택을 물어봤었을 때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다 다중주택을 답으로 유도했어요. 다중주택을. 작년에도 다중주택이 나왔었거든요. 그는 다중주택은 작년에 면적이 330에서 660으로 바뀌면서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충수가 사회계층 이하일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서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거는 다중주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라는 게 지금의 고시원이나 고시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시원 같은 데를 이렇게 경험해 오신 거라 한번 들여다보신 분들은 실별로 좁은 공간이죠. 욕실은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럴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주택이 답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10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다중이 고시원 이런 거 얘기하고요.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1번 지문을 보시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수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라고 해서 틀린 거죠. 660평방미터 이상 개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요. 한계동의 바닥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일단 330도 660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 거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쓱 할 때 다 맞는 거예요. 면적도 많고. 그런데 뒤에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쑥 넘어가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한 거를 끝까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이 아니라 660 이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얘기를 하겠죠. 5개층까지 가면 아파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주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때 여기서 5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얘는 2세대 이상이고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350세대라고 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답은 4번에 다중주택이 있죠. 걔가 답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개정이 됐을 때 옛날에는 방을 하나만 둘 수 있어서 원룸형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3개까지 둘 수 있어서 소형주택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가 다중주택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에서 언급이 된 거죠. 거기 보시면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된다는 조건이 묻겠죠. 그래서 면적이 바뀐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을 때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느냐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침이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서 명시한 거를 지문으로 다 분리시켜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을 준 거죠. 거기에 보시면 학교 또는 공장 등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계동의 공동시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하일 것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숙사에 관련된 거를 지문으로 반영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언급이 됐던 이 문제에 대한 것도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요.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요. 틀림없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될 요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 우리가 정부가 바뀌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법령의 개정 등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내세우는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개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개정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추후 공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게 될 테니까 그거를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고 토지의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